탈모치료 하기 전의 모습이구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병원에서 탈모치료를 꾸준히 받으셨던 분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머리를 전방향에서 볼 수 있는 3D 스캐너가 있는데 전후를 한번 비교해드리면은 탈모치료 효과가 어떤가를 여러분이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걸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확대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가지 방향으로 돌려가면서 상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뒤에서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이제 모발을 우리가 클릭하는 대로 볼 수가 있어요 위치를 볼 수가 있고 확대도 가능하구요 그래서 머리가 어떤지 근데 보시면 정수리 쪽과 가르마 쪽이 이렇게 T자 모양으로 역 T자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죠. 이 부분 많이 탈모가 이루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측면에서 봤을 때 뒤에서 왼쪽 뒤에서 바라봤을 때 모습이죠 보시면 확대해서 보면 어때요 모발 간격이 넓고 가는 모발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전형적인 우리 탈모 치료 탈모의 탈모일 때 나타나는 특징이죠 반대쪽 우측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우측에서 바라봤을 때 뒤쪽이 많이 보이구요 앞에서 바라봤을 때 가르마의 폭이 굉장히 좀 넓죠 가르마의 폭이 넓고 그래서 이분은 저희하고 이제 탈모 치료 주사 모낭 주사 치료와 레이저 치료를 하기로 하셨구요 24회 2주 간격으로 진행을 하셨습니다 거의 1년 동안 찍었던 저희가 이제 환자분하고 같이 치료를 진행을 했었고 2주 간격으로 그래서 이분이 최근에 저희 이제 1년째가 돼서 또 이제 사진을 찍고 한번 비교를 했습니다 탈모 치료 하기 전에 모습이구요 보시면 굉장히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보시면 앞에 사진에 비해서 가르마의 폭이라든가 정수리 비침이 어떻게 됐는지 탈모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탈모를 100% 치료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아직까지도 좀 허연 부분이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전에 비해서 얼만큼 개선되는지를 여러분이 직접 보실 수 있겠습니다 꽤 저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차이를 직접 사진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로 봤을 때 보시면 아까 봤던 모습이 여기 좌측 측면에서 봤을 때 모습이거든요 이걸 앞에 사진하고 비교해 보시면 우측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모습이고 M자나 앞머리는 모발이식이 아무래도 좀 더 효과가 좋아요 약효과나 이런 주사 효과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러나 정수리 쪽이나 가르마 쪽은 상대적으로 좀 좋아요 아까 사진하고 나눠서 비교를 해드릴게요 1년 정도 저희가 모낭주사 치료했던 분의 모습입니다 같은 부위를 찍어서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면 좌측에서 찍었던 거 좌측 위에서 찍었던 모습이고 이렇게 보시면 좌측 아까가 우측이고 이게 좌측이죠 객관적으로 같은 조명하고 같은 각도에서 거의 찍은 거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은 제가 그래서 탈모 치료 1년간 꾸준히 저희 병원 잘 따라와 주신 분의 전후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2주 간격으로 24회 치료하셨던 분이고요 잘 따라와 주실 때 그렇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모든 분들이 이런 결과를 모두 만든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통계를 내보면 한 70에서 80% 정도 환자분들은 분명히 효과를 느낀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통계 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 저는 20, 30% 정도에 해당하는 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도 안 하셨을 때는 뚝뚝 떨어졌을 분들이 저는 유지라도 할 수 있게 저희가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탈모가 좋아질 수 있는 거를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보면 그래도 훨씬 좋아진 효과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환자분 사례를 통해서 얼마나 개선됐는지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다음에도 이런 분들 케이스 있으면 모아서 또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